앞선 물음표들 말고도 우리의 지난 경험에서 우선 당장의 실천을 위해 눈에 들어오는 보고 싶은 것보다 봐야 하는 것들을 잘 챙겼으면 합니다. 집중 듣기는 어떤 기대 때문에 그리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야 했을까요? 때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얼마나 실천에 나아갔을까요? 흘려듣기는 어떤 기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림만 보는 시기부터 자막 없이도 대사를 알아듣고 깔깔거릴 때까지 긴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 때문에 아웃풋 욕심 없이 그리 오랫동안 인풋에 정성을 들였던 걸까요? 초기 몇 해 동안은 왜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해마다 아이의 영어 노출 시간을 한눈팔 틈도 없이 채워야 했을까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리딩 레벨을 지속적으로 현지 또래에 맞춰 업그레이드 해나가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절대 필요량은 무엇일까요?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있고 꼭 다져나가야 하는 시기도 있는 단어 학습은 어떻게 접근해서 꾸준히 이어나갔을까요? 등등 봐야 하는 것들이 어디 이뿐일까요? 이렇듯 긴 시간 어렵게 쌓아가는 인풋으로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기대하는 아웃풋은 어떤 채움 뒤에 발현될 수 있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아웃풋 또한 말과 글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아웃풋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임계량을 채워야 가능하다는 연쇄 폭발 아웃풋을 욕심냈습니다. 제나이 또래의 영어 자체 사고력을 채운 뒤 나오는 아웃풋을 기대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겁니다. 문장을 암기하지 않아도 드는 생각 모두가 즉각적으로 말로 표현되는 스피킹이 가능했습니다. 문법적 구조를 고민하지 않아도 생각 그대로가 글로 다듬어 표현되는 라이팅이 가능했습니다. 두 언어가 하나의 뇌에 머물다 필요에 따라 깊은 생각 없이도 튀어나와 자동 변환될 수 있는 아웃풋은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대여섯 마디에 바닥 드러나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한 일상회화 정도의 말하기가 아니겠지요. 문법을 신경 쓰고 문장 구조를 고민해서 시간 걸려 간신히 만들어내는 짧은 영작이 아니겠지요.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언어로 스스로 필요에 의해 끝내기 전까지는 바닥 모르게 이어지는 말과 글, 모두가 진심으로 바라는 아웃풋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제대로 엄마표형어였습니다. 알지 못해 욕심이 거기에 닿지 않으니 지나치게 소박한 그만큼을 아웃풋이라 믿고 기대하고 만족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길에서 바라는 영어 성장은 그저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기대하는 아웃풋의 상상력을 좀 더 넓고 높이 가져보십시오. 제대로 빠져 제 나이만큼의 사고력이 가능한 임계량을 채워준다면 상상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길이 이 길이니까요. 이 길에서 엄마가 해야 할 공부가 아직도 영어라 생각하시나요? 영어 자체를 공부해야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었다면 애초에 시작도 못했을 영어실력 바닥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아니라 제대로 엄마표 영어를 위해 엄마가 해야 할 공부는 분명 있었습니다. 첫째, 엄마표 영어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체의 흐름을 눈감고도 그려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부터 완성까지 아이가 읽어나갈 원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것이 이 길에서 엄마가 해야 하는 아주아주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 길이니까요. 이 모든 공부에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던 엄마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나와 다르지 않은 엄마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게 했어서 그 공부가 누구나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느라 첫 책이 많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봐야겠지요. 아이가 영어해방 그 순간까지 꾸준히 이어나갈 다양한 원서들, 그림책부터 고정까지 몇 년 차, 몇 월, 몇째 주에 만나면 좋을지 때마다 구석구석 채워넣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에 담아놓은 책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가 때에 맞춰 읽어줄 책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대전 영강 8기 함께하신 어머님이십니다. 영강 마치고 완성한 자신만의 책을 사서 고생시켜준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공유 허락해 주셨지요. 첫 책,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가 정보 검색의 시작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 안에 있는 정보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으니 찾아진 새로운 정보까지 보태져서 일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출간된 첫 책을 보시는 분들의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와 책정보 많다, 휘리리? 그러고 많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400페이지라는 두께 부담을 감수하고 시작단계 그림책부터 완성단계 고정까지 수많은 원서 정보를 담아놓았는지 눈치채고 알아주시는 분들은 이런 멋진 활용의 기본 데이터로 잘 활용하고 계신거지요. 목차에 선명히 보이는 것처럼 단계별로 아이가 만나줬으면 하는 책들의 정보를 아주 자세히 찾아 묶어놓은 세상의 한 권뿐인 책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프린트에서 노란색 종이 파일에 철해 놓았는데 요즘은 프린트도 경제적이고 재본도 근사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이 책이 해마다 아이의 실천을 구체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주겠지요. 어떤 책을 언제 놓고 어떤 책이 내 아이에게 맞지 않아 빠지는지 끊임없이 수정 보완이 되면서 추가적인 원소 공부 또한 놓치지 않을 것이니 지금의 두께도 만만치 않지만 지속적으로 두께는 더해질 겁니다. 왜 이 길이 사서 고생인지 제대로 해보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 알겠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만납니다. 준비뿐일까요? 진행 또한 사서 고생이겠지요. 그런데 사서 고생 해볼만 하더라 요즘 자주 듣고 있는 인사입니다. 이 길에서 꾸준히 2, 3년차 지나오며 아이의 성장이 확인되는 분들은 물론이고 첫 시작이 엄마의 준비가 먼저인 가정에서 전해주시는 후기지요. 이런 사서 고생을 할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일 겁니다. 글을 남길 때 곧잘 쓰는 표현입니다. 포기 또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포기도 환영합니다. 소박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많고 많은 세상이니까요. 여섯 번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